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국힘당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의로 문제의 심각성을 본인들은 알지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공론화 하기는 힘든지 모르겠던데 어떻든 간에 지금 완전히 악수를 두고 있는 거죠. 2026년도 정원재검토재안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다. 아무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거든요. 여당 야당 정치협의체를 제안하자. 협의체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에서 왜 여러분들 참여하겠습니까. 똥볼은 윤정부가 찼는데 거기 들어가서 왜 공동책임을 질려고 하겠습니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26년도 정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2026년 학년 또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 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여당 입장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그게 여러분 2026년이 뭐가 여러분들 통하겠습니까 말이 다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보도를 보고 에스님께서 에스윤님께서 당사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때인데 정치한 사람들끼리 쑥떡쑥쑥 코미디 같습니다. 2026학년도는 바꿀 수 있다면 시간 끌기 작전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겠죠. 2025학년도로 왕창 입학 정원 을 늘려놨는데 2026년도로 다시 원상 복귀가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대생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똑똑한 집단인데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냐고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전공의들도 다 각자 도생 의대생들도 다 자기 살길 찾아서 바쁘게 가는 겁니다. 군대도 가고 의대생들은 조금만 더 있으면 다 붕괴될 거라서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두 손 두 발 싹싹 빌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이렇게 이 내용을 보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는 혼자 준비됐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 없는 정부입니다. 정부에 한두 분 여러분 의료기가 쏟았습니까 여야 전공의들이 여야 전공의들이 바보입니까 지나가는 닭도 웃겠습니다.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이미 넘어져가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데 여야 여러분들 해비체 더불어민주당이 왜 들어가겠습니까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지 우리가 왜 물귀신 작전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려고 안 하겠죠 여기 이제 한 젊은 분께서 한동훈 당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를 수를 다 분석해서 어마어마하게 젊은 분 같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내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고 의사사설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해비체에 들어오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언론에 불회의하면 되고 의사들이 이 조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정부는 성의를 보였으나 의사들의 탐욕 때문에 해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사들을 떼니면 되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겠다고 하고 해비안을 내면 정부는 당장 위기 상황만 해결한 이후에 의사들의 협상 조건들을 다 무시해버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늘 정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의약분업 때도 그랬고 매년 있었던 숙가협상 때도 그랬습니다. 2020년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분이 아주 정확하게 보셨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걸 다 아는데 우리가 왜 들어가냐 너희들께 죽을 쓰든 밥을 쓰든 함 해봐라 붕괴가 안 되는지 함 보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바보 천치가 아니면 2026년도 정원을 열어면 협상할 테니까 여야 정협의체를 구성하라 얼마나 우섭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떠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용히 물러나가지고 각자 자기 길을 살게 되면 그럼 나중에 파국이 본인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뻔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또 언론 프로야 하고 그렇게 이러면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정확하게 뭘 참여합니까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그대로 두고 2026학년부터 농인하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25년에 정원된 인원에 맞춰 가지고 시설도 정설하고 정축해야 되고 기자재도 더 사야 되고 교수도 채용해야 되고 환자병성도 늘려야 되는데 진짜 생각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을 설득하지 못해서 2025년은 그대로 두고 2026년부터 논의하자는 그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건데 뭘 그렇게 야단 법석을 찌나 이야기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정신처럼 성리 외쳐가지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이 너무 그렇게 악담 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들 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겠습니까 응급실 위기 없다 배후의료 위기 없다 이렇게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위기가 있으면 현장이 무너지는 거고 위기가 없으면 현장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몇 달 동안 문헌을 보고 계속 현장을 모니터링할 결과 이거는 그냥 아무리 정신성리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잘해보자 열심히 하자 비상의료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겠다 아무리 뻥을 쳐봐야 현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은 악담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냥 진짜 아직도 사태를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사직 전공인은 돌아가지 않을 거고 저보다 필수과는 더더욱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필수과 전문의가 되어도 미래가 아무란데 누가 소속 많고 돈도 안 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전문의를 하겠습니까 이미 다 끝난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뭐라고 2025 6학년도 무슨 협의하자고 이런 지도자들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진짜 암담한 거죠. 상황 파악이 이렇게 안 되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냐 여기 병조님은 이미 게임이 끝난 것처럼 왜 사람이 빠져가 다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엑시트한 거 아니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현직 의사분 말씀대로 대학병원의 척주가 뭡니까 빠져버린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알렉스 에스비님입니다. 아니 전공의가 파악을 한 게 아니고 필수의료 전문의 지원을 포기한 겁니다. 사직을 한 겁니다. 적자의 의료소송에 필수의료가 힘든데 돈이 아까워서 의사수로 늘려 가지고 낙수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전공의들이 뭐라고 결정한 겁니까 이제 필수의료 안에 내는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뭐죠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돌아올 거야. 세상 만사 여러분들 다 기회가 있으니까 돈 안 되고 이러면 힘들고 하니까 못하겠다는 거 아니면 그래서 그냥 사직 내고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성무원님이 전공의들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전공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단체도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파업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들 스스로 판단해 그냥 사직한 겁니다. 사직하는데 비단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전문의들은 퇴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피 터지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집단 행동 그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개업의들 열심히 진료하고 있고 대학 병원 교수 이름은 가로를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고 대학의 여러분들 펠로우들 전문의들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유일하게 여러분들 떠난 사람은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인 겁니다. 그렇게 의사 집단 행동 중지 무슨 중앙대책위원회 이런 거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문의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괄호를 무릅쓰고 현재 의료계는 희망이 없습니다. 2026년도 재검토한다고 하더라도 2025학년도 정상적인 의대교육이 불가능합니다. 2025학년도 재검토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고 2025년도에 사직한 전공의들 가운데 어느 정도 다시 복귀해 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에 본가 4년 졸업생이 새로 배출되는 신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신입 군의관과 공보이들 공공진료가 구멍이 납니다. 2025학년도 신입 전문의도 없기 때문에 기존 전임위가 나가고 나면 종합병원에서 교수들을 바쳐주던 전임위 인력도 이제 없습니다. 6개월간 빼를 깎아가며 지켜오던 종합병원 진로연장을 더 이상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문제는 희망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하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게 하는 것은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혼대들이 다 희망을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적 덕실을 보니까 지금 정도로 나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목소리를 내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정치적 공중을 밀어넣어 가지고 그냥 죽을만 할 때 본인들이 나와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때가 물어 잃었다고 하겠죠. 더 기다릴 겁니다 아마. 이렇게 그냥 에드블루만 띄우고 제가 의로 총체적 위기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비급함의 업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과응보의 법칙은 세상사를 관통하는 기본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냥 의사만을 잘 들으면 잘 듣고 결정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도 다 본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대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시면은 뭐 붕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 34%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제 그건 뭐 해결에 안 주겠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뭡니까? 의로 붕괴가 없고 언급위기가 없고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그건 선언이고 실제로 뭡니까? 현실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겨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